내 자식들아 멸종을 짓고 부활해 경멸자가 되어라 신종 경멸자가 전역에서 엘릭슨이 사냥을 벌이고 그 자를 마주하라 에휴 내 자식들아 그 자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 파멸을 가져올 자들과 맞서 싸워라 부탁이니 우리 가문을 지켜라 죽이는 걸로 부족하라 내 학살자 남자로 임명하겠다 죽은 자들의 뼈에서 선전의 개척 우리는 죽음을 넘어섰다 스테이터 스테이터 부족하랄 스테이터 그리고 부족하랄